반갑습니다 장말파파입니다 자 제가 요번에는 요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수스 뭐 아수스 라고 하는데 이름이 두가지다 아수스 에이수스 뭐 부르기 나름이겠죠 알아서 불러주시고 저도 뭐 아수스 라든가 에이수스 라든가 뭐 이래저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상관없고 요게 이 메이커 가 뭐 해외 외국 유럽에서는 아마 세계 한 3위 정도 된다 카드라구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1위 정도 된다 고 하는 이 컴퓨터 업체라 카드라구요 맞는가 모르겠어 듣기로 그래요 삼성 도 있는데 삼성 메디고 아시아에서 삼성이 아시아 1위 아이가 어쨌든 모르겠고 삼성보다는 저렴해요 저렴하고 기능 사양은 요 놈이 좋은거 같아요 가격 대비 사러가니까 아저씨가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 17.3 cpu 하고 램 하고 뭐 이거 다 기억을 원하겠는데 높은 사양이에요 근데 게임은 원하겠죠 게임하려면 외부 그 그 vga 카드 그래픽 카드가 조금 딸지 써 외장형 부부 그래픽 카드 넣어야 된다 카드 게임 할건 아니고 이건 뭐 집사람이 일하며 쓸거라서 일반 동영상 시청 이라든가 서류 작업하고 한지는 의미 없대요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아수스 입니다 아수스 에이수스 뭐 부르기 나름이구요 여러분 뭐 이름 틀렸다고 뭐라 하지마 입혀 뭐 이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자 아 박스 이후로 되 되겠네요 이렇게 하자 아 아 포장도 잘되십니다 자 안에 꺼내볼게요 구조품을 한번 봅시다 이야 다 멋지게 포함되어 있네 노트북을 안 사와봤어 다 이런데 있는지 충전 케이블 간단 사용설명서 마우스도 하나 껴줘네 전원잭 전원공급 케이블 요기 메인이죠 껍데기는 삼성이나 큰 차이가 모르겠네 보이십니다 요건 좀 자세히 보여 드릴께요 아수스 무게는 한 2키로 정도 되는거 같은데 쟤 무겁네 쟤 무겁네 쟤 아 뭐 괜찮은거 같습니다 사양이 제가 설명해두고 싶어도 아까 무식하고 카던데 제가 다 모르겠어요 무식하게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저거는 내가 한번 찍어보죠 사양이 높은 사양인지 한번 보입쇼 사양이 높은 사양인지 사양이 높이네요 사양이 높은 사양인지 사양인지 사양을 하셔야 yeah 사양인 더 보일랑은 모르겠다 모델은 모델남방은 안찍혀있는데 사양이 은진은 다 안찍혀있어 모델을 검색해보면 알겠죠 못보시는 분을 위해서 가까이 더 보여 드릴게요 아수스, 에이수스 그래플립니닷 아수스, 에이수스 그래프입니다 종을 한번 켜고 계십니다 전원 버튼이 어디있노 차판이 큽직하네 모니터가 17인치가 되어서 큽니다 전원 여기 있네 노트북은 처음 사보는거라서 이게 제가 좋은건지 잘 모르겠어요 좋다고 봐야겠죠 좋은거는 삼성 애플 뭐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저가 모델이죠 그래도 가격대비 성능이 너무 좋더라구요 모델남방은 급색해보입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판매점 말로는 10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다 팔리고 4대밖에 없다면 4대 내가 다 속은건지 몰라도 원래 다 속고 사는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뭐 뭐 깔린게 없어가지고 보여드릴게 없다 동영상 뭐 아무것도 깔린게 없어요 뭘 보여드리고 싶어도 뭘 보여드려야하노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그냥 이래요 그냥 컴퓨터가 이거 뭐 깔아 놓은게 없으니까 뭐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보여드릴만한게 없다 아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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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좀 뭘 좀 해봐 보여줘야지 이거 뭐 좀 뭐 좀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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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제 너무하네 여기 있잖아 한쪽을 와 진짜 없다 와 영화라도 이상하네 뭐 하디아가 보이듯이 카메라 없나 카메라 있는데 카메라 너무 이거 이거 어 이렇게 막 파란 쪽으로 이거 뭐 보여드릴게 없애야 일단 몇가지 밖에 못하겠다 이거 일단은 17인치에 가격이 너무 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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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.3 응 자 보이짜 여기 여기 정보자는 전화도 안된다 이거 뭘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거 뭐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뭐 도움을 드리겠다 죄송합니다 이거 일단은 좋아요 가격대비 좋아요 좋아요 좋은거 맞아요 으응 은으 이거 티라이스터 봐봐야 뭐 안 좋고 네 으응 뭔가 좀 하나 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쉽네 나중에 제가 프로그램인데 음악이라든가 영화를 하나 깔아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화질하고 진짜 좋아요 좋으니까 화질은 뭐 괜찮은 화질입니다 여러분 해변가 좋죠 아 이런게 보여줄게 아닌데 어쨌든 뭐 좋아요 시계 잘 나오고 자판 큼직큼하이 좋고 터치감도 좋고 성능이 CPU AMD R7 3700U D 712D 요거 치시면은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열었습니다 아수스 컴퓨터도 나쁘진 않아요 과거때비 성능이 좋다는거 제가 말씀드리는거구요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거고 이메이커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제가 더 추가 설명 없겠습니다 요걸로 요거는 심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하죠 설명이 많이 부족했는데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좀 무지라서 뭐라고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사양하고 뭐 그 정도 디자인 외관 뭐 그런거 밖에 제가 설명해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못자겠어요 일단은 뭐 우리 집사람이 있을거라서 뭐 돈 많이 벌어오겠죠 가격하고 궁금하시다면은 가격하고는 제가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께요 내돈네요 산입니다 협찬하입니다 제가 이거 산 이유는 가격이 싸서 산겁니다 어 감사합니다 노트북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수스 입니다 아수스 에이수스 뭐 부르기 나름 이고요 이름은 이름 틀렸다고 뭐라 하지 마입혀 이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자 박스 1 되있네요. 이렇게. 포장 잘 되십니다. 자 안에 꺼내 볼게요 구성품을 한 번 봅시다. 이야 다 멋지게 포장되어 있네. 노트북을 안 사와봤어. 다 여기 되어있는지. 안에 충전 테이블 이렇게. 그 다음에 간단 사용설명서. 마우스도 하나 껴줘다. 자 전원잭. 전원 공급 테이블. 여기 메인이죠. 이러면 노트북. 어우 뭐 껍데기는 뭐 삼성이나 뭐. 큰 차이 모르겠네. 여기 보이시죠. 자 이런거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아수스. 뜯깨입니다. 무게는 한 2kg 정도 되는거 같은데. 쟤 무겁네. 쟤 무겁네. 쟤 무겁네. 쫙 기억하셨습니다. 오우. 이거는 뭐. 뭐. 어 뭐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사양이 제가 설명해두고 싶어도. 아까진 무시라고 하던데. 제가 다 모르겠어요. 이 무시켜야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. 적은거 내가 한번 찍어보죠. 이렇게 한번 보십쇼. 이 사양이 오픈 사양인지 한번 보십쇼. 다 보일러가 모르겠다. 그거는 다 안나와있네. 모델은. 모델남바는 찍혀있는데. 사실. 사양이. 뭔지는 다 안찍혀있어요. 모델 검색해보면 알겠죠잉. 자. 그냥. 좀. 못 보시는 분을 위해서. 가까이 더 보여 드릴게요잉. 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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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적. 잘 보인다. 여기 보인다. 여기 봤습니다. 아수스 에이수스 뭐 허리 풀립니다 자 정원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정원 버튼이 어딨노 자판이 큽직하네 모니터가 17인치 가 되어서 큽니다 전원력 있네 노트북은 처음 사보는 거라서 이게 제가 좋은건지 잘 모르겠어요 좋다고 봐야겠죠 좋은건 삼성 애플 뭐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저가 모델이죠 그래도 가격대비 성능이 너무 좋더라구요 모델란판 급색해 보입시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판매점 말로는 10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다 팔리고 4대 밖에 없다며 4대 내가 속은건지 몰라도 원래 다 속고 사는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뭐 뭐 깔린게 없어 가지고 보여 드릴게 없다 동영상 동영상 뭐 아무것도 깔린게 없어요 뭘 보여드리고 싶어도 뭘 보여드려야 되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그냥 이래요 그냥 컴퓨터가 뭐 깔아놓은게 없으니까 뭐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뭐 보여줄만한게 없다 아들 왔어 노래나 아들이 보이고 보여주고 도약해도 뭐 좀 있어 보여줄 거에요 그죠 뭘 좀 해 보여줘야지 이거 뭐 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진짜 뭐 이게 외국계 결이라고 프로그램 깔아주고 서비스 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구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 뭐 노래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좀 깔아주던가 진짜 너무하네 여기 있잖아 한쪽은 뭐 으 뭐 보여드릴게 없어요 일단 몇가지 밖에 못하겠다 이거 일단은 17인치에 가격이 너무 쌌어 좋아 쌌어요 이거 17.3 음 자 보이셔 으 으 정보 제공이 하나도 안된다 이 물 뭐 어째 해줘야 되나 이거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뭐 도움을 드릴게 없다 죄송합니다 이거 일단 좋아요 가격대비 좋아요 좋아요 좋은거 맞아요 아 아 음 좋고 으 으 으 아 아님 저 진짜 아 뭔가 좀 하라 해 가지고 보여 드려야 되는데 아쉽네 나중에 제가 프로그램인데 음악이라든가 영화를 하나 깔아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화질하고는 진짜 좋아요 좋으니까 음 자 화질은 뭐 괜찮은 화질입니다 이런 해변가 저쵸 아 이런게 보여 줄게 아닌데 어쨌든 뭐 좋아요 시계 잘 나오고 좌판 큼직하이 좋고 터치감도 좋고 성룡이 성룡이 어 cpu amd r7 3천 7백 6 어 d 712 d 요거 치시면은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으 으 자 이렇습니다 아수스 컴퓨터도 나쁘진 않아요 가격 대비 성능 좋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거고 이메이커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제가 더 추가 설명은 없겠습니다 요걸로 요거는 심화해야 겠습니다 으 으 설명이 많이 부족하죠 으 으 설명이 많이 부족했는데 으 으